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을 보여드릴 겁니다. 다들 과거 여자 아이돌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이효리 씨를 아실 겁니다. 그녀는 최근 방송에 출연하여 나는 스무 살로 돌아가면 평범하게 살고 싶다. 연예인 같은 거 안 하고 아이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나이 먹으면서 점점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는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딸과 함께 사는 가족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부러웠다고. 아들 셋 임신한 비법 좀 알려달라는 말을 하면서 자조적인 농담을 던지죠. 그녀는 임신이 쉽지 않다며 45세 고충을 토로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fm 리즘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2015년도에서 9년이 지난 2024년. 그 시절 fm을 하던 스무 살 여자들은 서른 살이 되었고 스물 중반의 여자들은 서른 중반이 되었으며 서른 살이던 여자들은 마흔 살이 되었죠. 그녀들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비혼과 비혼의 비출산을 추구했던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나이 먹고 어떻게 변했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속감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 평생 혼자라는 것도 두렵고 항상 나를 신경 써주고 염두해주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싶어. 가족이라는 하나의 덩어리에 속했다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 라는 이 여성을 보겠습니다. fm의 기본적인 아젠다는 비혼과 비출산으로 가부장을 타파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fm 리스트 카페에 결혼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고 나도 그래 나도 나이 먹으니까 결혼하고 싶어. 난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아이도 낳고 싶어. 솔직히 남는 건 가족이야 라는 말을 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여성시대에서 아주 난리가 난 글이 있는데 가끔씩 임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 라는 글입니다. 우리 엄마 나보다 서른 살이 많은데 벌써 66살의 나이야. 나는 저 말로 이 여자의 나이가 적어도 서른여섯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가 먼저 죽는 게 무섭고 그래서 자기 닮은 딸을 낳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나도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평생 사랑해주면서 살고 싶어. 근데 나는 비혼을 선택하며 너무 일찍 그 행복을 포기한 게 아닐까 싶어. 아기를 낳고 임신한다는 건 정말 커다란 축복인데 이제야 깨달으면 뭐 할까. 이 나이 먹고 임신하고 싶다고 결혼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여자 나이 서른여섯이면 임신도 늦은 나이이고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네라는 말을 하죠. 나는 임신을 하고 싶다는 fm 리스트의 말에 새벽이라 한 번 말해보면 나도 한 번쯤은 평범하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삶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긴 해. 여시 생각 공감과 그냥 임신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 자식이 있음 어떨까 싶고 그래. 난 진짜 공감하는 게 나 마흔 살이거든. 나이 많은 편인데 이렇게 나이 먹다 보니까 가족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기 싫어도 하게 되더라. 다시 스무 살로 돌아가면 난 fm 리스트 안 하고 결혼할 것 같아. 임신하고 싶을 수도 있지 이해해. 내 친구도 비혼 탈코 하다가 작년에 결혼함. 임신하고 싶다는 제목 공감해. 나는 우리 여자들의 공감 멘트가 보이십니까. fm들이 모여서 비혼과 비출산 비혼을 결의하는 장소에서는 이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후회만 가득하게 되었죠. 이효리 씨처럼 사랑받고 살았던 사람도 아기를 낳고 싶어 하는데 저 여자들이라고 별 수 있을까요? 저도 아기 낳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꼭 임신을 하고 싶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함께하고 소속되고 싶다는 마음은 남자든 여자든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늘어나고 서른 살 마흔 살이 되면 어린 시절에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때 나는 비혼 비혼해를 한다고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때 임신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를 하며 임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될 뿐인 거죠. 나이 먹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젊을 때 생각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보쌈 해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상하게 여자들은 마흔이 되면 후회를 한다.